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직권세력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역대급으로 풀거라고 예고를 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규모도 그렇고 지급 시기도 그렇고 지급 대상도 지금 전부 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측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막판에 노점상까지 끼워 넣으면서 일반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탈세 논란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또한 일반 사업자들과 다르게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 막판에 노점상을 갑자기 끼워 넣은 것은 가능하면 자신들에게 표를 줄 수 있는 모든 대상들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탈세 대명사 중에 하나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형평성 논란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민주당 측에서 정부안 증액까지 거론을 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증액 동의권을 진 기획재정부를 압박을 하듯 모든 수를 동원을 해가지고 4월 보궐선거 전에 현금 살포를 최대화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전혀 숨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민주당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민주당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을 했고 작년에 이미 정해진 올해 본 예산 4조 원까지 합치면 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정도가 될 가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주 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민주당에서는 3월 내에 무조건 추경안 심사를 끝내고 4월 선거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 20조 원을 넘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낙연의 이와 같은 발언은 아예 당정 협의를 거쳐가지고 제출된 추경안을 국회 심사 전부터 증액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국가 재정을 생각했을 때 정말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 추경 규모로 12조 원을 예상을 했고 민주당은 20조 원 이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당정은 협의 끝에 추경을 15조 원 규모로 정하고 기정 예산 4조 원을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지금 19조 5천억 원 이상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었던 9조 3천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은 더욱더 증액될 수 있다고 지금 예고까지 한 상황이어가지고 돈을 뿌리는 건 뿌리는 거지만 나중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논란인 것은 최종 20조 원 이상이 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다가 오늘 민주당 회의에서 막판에 약 4만 개 정도로 지금 파괴되고 있는 노점상을 포함을 시켜버린 것인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은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고 지원해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노점상 역시도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내로남불 매표 행위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은 앞서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노점상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이 노점상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제외를 시켜놓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노점상을 끼워 넣는 것은 현금 살포로 통해서 매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카드보다는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 편이고 항상 탈세 논란이 좀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게다가 그동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은 장세가 되지 않더라도 월세도 나가고 데리고 있는 지원들도 있어가지고 인건비도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임대인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을 펼쳐가지고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줘가지고 임차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등 이런 정책을 많이 펼치려고 했었는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민주당에서 막판에 노점상을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 손칠보산 대상에다가 끼워 넣기를 하는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이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네트리인들의 의견을 보더라도 자영업자까지 여기에다 끼워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몇몇 의견을 좀 살펴보면은 직장인만 엿대는 겁니까?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재난지원금의 원칙이 없다. 세금을 안 내는 노점상들이 국민인 것은 맞지만은 세금을 안 낸 상인하고 세금을 내는 상인하고 왜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표 받으려고 인심 쓰는 거 아니라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투표권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너무 형평성이 없다. 현직 자영업자인데 19년도에 매출이 많다고 대출도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아무런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무슨 봉이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점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노점상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요즘에 노점상이 옛날과 같이 굉장히 어렵고 영세하고 돈 못 벌고 뭐 이런 이미지는 아니죠. 노점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 수입에 비해서 세금을 좀 안 내시는 거 또는 아예 안 내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많이 지탄을 받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의아한 것은 정부 측에서 노점상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 파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가지고 노점상이라는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정도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재난지원금 대책을 세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정부 측에서는 한 4만 개 정도의 노점상을 포함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과연 지급할 만한 규모인 것인지 어느 정도 손해를 받는지 좀 객관적으로 발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막판에 노점상을 재난지원금 대상에다 끼워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카드 결제 시스템 등도 잘 갖추지 않은 곳이 많고 이 때문에 매출이 낮게 잡히고 따라서 간이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부가가치세라든가 면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도권 안에서 정식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은 더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여당 측에서 노점상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혈세를 쓰는 것 이상의 사회적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유지를 점거해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세력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에서 노점상을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킨 것은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위일지 몰라도 적어도 각종 세금이라든가 임대료를 내고 구청에 단속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심을 부추길만한 내용이고 이것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또다시 많은 분들이 문 대통령이 취임이사에서 했던 이야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많은 말씀과 함께합니다. jednak 회의로 시간 막상